감사합니다 선배님 저도 선배님께서 도움을 주신 것처럼 미래의 연세 교영인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장학금을 마련해주신 선배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루에 천원씩 장학금을 모아서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전달해주는 블루버터플라이 장학금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게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4학년 1학기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장학금을 주신 이주환 동문 선배님께 너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나중에 이런 장학금을 후원해줄 수 있는 동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수축이니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학의 장학재로 장학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우선에 최희규 동문님께서 주신 세경 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인데요 동문님께서 주신 장학금을 받고 제가 원하는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배님들 덕분에 장학금도 받고 이런 좋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졸업 이후에 사회에 나가면 같은 사람을 후배들에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제 2고향이나 다름없는 연세 경영에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앞으로 더 정진해서 더 멋진 경영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!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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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, 선생님 한글자막 by 한효정